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여름맞이 비키니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필라테스로 워밍업을 시작할 거고 복근, 코어, 유산소, 하체까지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루틴을 준비했으니까 여름 휴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루틴을 꾸준히 따라 하시면 2주 정도면 충분히 몸매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운동이 끝난 다음 열감을 식혀줄 제품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세타필에서 나온 쿨링 수딩 젤 크림으로 운동 끝난 직후에 열감도 같이 낮춰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는 느낌으로 호흡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패턴으로 다섯 번 호흡 진행할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어깨가 붙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갈비통과 몸통이 커지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다시 코로 마시고 키가 커지는 느낌을 쓰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두 번 더 잘하셨어요. 우리 매트에 누워서 곧바로 헌드레드부터 들어가 볼게요. 두 다리는 안아주시고 상체는 컬을 한 상태에서 목에 긴장이 없어야 돼요. 평소 목 긴장이 심하신 분들은 머리를 내려놓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리를 45도로 뻗어서 시작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마시고 팔로 강하게 펌프를 할 거고 이 팔이 계속해서 다리 쪽으로 멀어지는 느낌 꼬리뼈를 너무 말지 마시고 꼬리뼈는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주세요. 자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히 두 다리를 모아서 멀리, 무릎은 살짝 접어주셔도 돼요. 허벅지 뒤를 살짝 잡고 롤업으로 올라와서 팔을 뻗어주세요. 다시 꼬리뼈부터 천천히. 꼬리뼈에서 확 놓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척추가 길게 눕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다시 팔 먼저 돌아오고 턱 당기고 내쉬면서 롤업. 처음엔 무릎을 구부리고 진행을 하다가 조금씩 어? 나 이제 무릎을 많이 안 구부려도 되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쫙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다시 척추가 길게 스트레치되는 느낌 가져가 주시고 척추 안쪽에서 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찾아가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두 다리는 안아주시고 다음은 싱글 레그 스트레치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대한 발목을 잡아주시고 뒤꿈치는 붙여서 두 다리는 안아주시고 무릎은 살짝 열어주시고 상체는 올라와서 준비합니다. 한쪽 다리씩 안아주고 반대쪽 다리를 길게 스트레치하세요. 당겨주고 당겨주고 뻗어주고 뻗어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누워줍니다. 팔다리 길게 스트레치 자 다음은 더블 래그 스트레치 가볼게요. 팔다리를 동시에 몸에서부터 멀리 뻗었다가 팔로 원을 그리면서 다시 발목을 안아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안아줍니다. 숨을 잠시 참았다가 내쉬면서 돌아오고 팔 다리 길게 스트레치 내쉬면서 한 번 더. 잠시 목을 내려서 상체를 쉬게 했다가 다섯 번 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팔 다리를 쭉쭉 뻗어주세요. 하나 더. 상체를 내리고 잠시 호흡을 얹어주세요. 다음은 리버스 크런치 동작으로 가볼게요. 상체는 바닥에 둔 상태에서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주시고 무릎은 살짝 접어주세요. 상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배꼽부터 꼬리뼈까지 말아서 꼬리뼈까지 다시 바닥에 돌아옵니다. 다시 아랫배를 살짝 말아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까지 바닥에 내려두고 무릎을 당기는 느낌보다 꼬리뼈를 말아서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가 내 가슴 쪽으로 오는 느낌을 살짝 써주세요. 다시 가져오고 천천히 놓아주고 다섯 개 더 가볼게요. 팔과 날개뼈는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허벅지 안쪽과 배꼽을 살짝 말아서 아랫배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잠시 두 다리를 안고 허리를 쉬게 해줍니다. 자 다시 두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브릿지 해볼 거예요. 브릿지는 엉덩이 타깃 운동이기도 하지만 우리 복부, 코어 내 몸통 전체를 자극시킬 수 있는 좋은 코어 동작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볼 거고요. 양손 어깨 바닥으로 누른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축 천장으로 들어 올리고 무릎이 계속 길어지는 느낌 척추뼈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뱉어볼게요. 자 마시면서 엉덩이 올라가고 내쉬면서 컨트롤 척추 컨트롤과 복부 근육을 계속 단단하게 유지시키는 거에 포커스가 되는 동작이에요. 다시 업 내쉬면서 물론 엉덩이에도 계속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고요. 내려갈 때 척추뼈를 바닥에 하나씩 내려놓는 컨트롤에 집중을 해봅니다. 운동할 때 호흡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순서에 호흡을 뱉어주시면 돼요. 엉덩이 들어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여기서도 내쉬는 호흡을 쓸 수가 있고요. 저는 일정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포커스는 척추를 하나씩 내리는 분절 동작에서 호흡을 뱉는 거예요. 확실히 필라테스 동작으로 스타트를 하니까 몸이 벌써 따끈하게 열이 올라오고 속 근육이 조금씩 타오르는 게 느껴져요. 다시 업 내쉬면서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하나씩 내려줍니다. 다시 업 내쉬는 호흡에 가슴부터 그다음에 허리, 엉덩이 세 개 더 진행해 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의 아티큘레이션 척추의 아티큘레이션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허리를 너무 꺾거나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길어지는 일자의 모양에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해 볼게요. 한 번 더 그리고 잠시 두 아리를 안아줍니다. 앉아줍니다. 지금부터는 50초 운동, 10초 휴식 패턴으로 갈 거고요. 동작이 조금 더 다이내믹해질 거예요. 10초 뒤에 운동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입니다. 자, 플래크 동작에서 다리를 교차로 가슴까지 달리기 하듯이 가져와주세요. 상체의 안정감은 코어 근육과 함께 잡아주실 거고요. 양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주셔야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최대한 가슴 위쪽까지 끌어당겨주시고 상체가 너무 흔들거리면 오히려 버텨지는 상체, 어깨, 팔이 너무 아플 거기 때문에 팔은 단단하게 고정하고 다리만 교차해서 가슴 쪽으로 가져오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게 교차로 쉬지 않고 다리를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복부, 코어, 상체 근력까지 모두 다 타겟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다음은 슬로우 버피 동작이에요. 우리 엎드려진 동작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해볼게요. 다리 가져오시고 스커트로 일어납니다. 다시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가져오고 우리 첫 번째 유산소 동작을 조금 액티브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슬로우 버피 두 번째 동작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속도를 줄여주세요. 대신에 동작을 구분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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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이렇게 끊어서 가져오는 느낌. 스커트 자세에서 일어날 때는 바닥을 강하게 양손으로 밀어내주세요. 자, 다시 뛰는 동작 할 거고요. 인앤아웃 동작으로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뛰어볼게요. 와이드 상태에서 시작하고 가볍게 모았다가 앉아줍니다. 실질 몸에 열이 오르고 있나요? 저는 이미 뜨거워요. 코에 이미 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유산소 동작을 할 때는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계속 뱉는 거에 의식하면서 호흡을 계속 뱉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모았다가 바로 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리듬을 이렇게 쓰면서 조금 더 동작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와 벌써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트위스트 동작과 사이드 크런치 동작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하나 다리는 두 다리를 같이 쓸 거고요. 팔은 이렇게 한쪽을 써서 당겨주고 옆에서 꾸겨주고 앞쪽을 향해서 트위스트 했다가 옆쪽 방향으로 크런치, 컬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키가 위로 계속 커지는 느낌과 반대쪽 팔을 반대쪽으로 계속 뻗어내린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깨가 버텨지면서 아프거나 중심이 힘든 분들은 뭔가 잡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반대쪽 진행해볼게요. 트위스트하고 옆으로 컬. 트위스트하고 옆으로 컬. 실제로 복근을 쥐어짜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줄 거고요. 호흡을 뱉어주세요. 호흡과 함께 근육을 수축하는 느낌을 같이 적용하면 근육 수축하는 작용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진짜 이번 휴가 준비는 이 루틴으로 끝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잠시 호흡을 잠시 호흡을 잠시 호흡을 깊게 뱉었다 마셨다 해주시고 다음은 점핑 잭 동작이에요. 필라테스로 시작하고 코어 근육을 살짝 건드려놓고 하니까 점핑 잭 동작을 하는데도 코어를 사용하는 느낌이 확실히 필라테스로 시작하고 큰데요? 약간 바닥 올림이 덜한 느낌. 가볍게 뜨는 느낌이 나요. 우리 버금이들도 그러고 있죠? 키가 커지는 느낌과 팔다리 쭉 뻗는 느낌 사용해주시고 단순히 지금 기압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다리를 쭉쭉 늘리고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내 몸의 중심부가 매트 중앙선을 계속 있을 수 있게끔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 동작은 한쪽 다리씩 뒤로 갔다가 가져올 거고요. 뒤로 갔다가 가져올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리버스 런지 뒤로 보내고 지금 우산소성 동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리 교차를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상급자 버금이들은 점프 동작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무게 중심이 앞쪽에 계속 있을 수 있게끔 앞쪽에 버티고 있는 이 발은 최대한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 전체가 바닥을 꾹 누르고 꾹 누르는 힘으로 뒷다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내 몸은 계속 정면을 향할 거예요.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강하게 당겨와주세요. 또 될 거예요. 또 될 거예요. 하이니 말고 반대 엉덩이를 킥 차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뛰어볼게요. 햄스트링을 자극시키는 느낌으로 뒤꿈치로 엉덩이를 때리는 느낌이에요. 엉덩이가 안 났는데요 하는 버금이들은 이렇게 손을 대서 손에 발이 터치되는 느낌을 찾아가보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여름 준비가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꾸준히 운동하면 분명 우리 몸도 마음도 진짜 달라질 거예요. 화이팅! 자, 좋아요. 다음은 뒤로 보냈다가 다리를 조금 더 높이 가져오는 거예요. 가볼게요. 뒤로 갔다가 높이. 리버스 런지를 하고 강하게 복부 근육과 고관절을 사용해서 강하게 다리를 가슴까지 끌어 올려주세요. 좀 더 빠르게 가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좋아요. 계속 달리기하는 느낌으로 강하게 다리를 끌어 올려주세요. 반대쪽 버티는 다리 엉덩이 허벅지 뒤에도 계속 힘이 들어갈 거예요. 다 왔어요. 지금 체감 심박수 160 우리 버금이들의 심박수도 궁금하네요. 리버스 런지 하듯이 다리를 보냈다가 무릎을 강하게 가져와주세요. 후 무릎을 주로 배하는 손 무릎을 다리를 다리를 다시 뒤로 그리고 보내는 다리를 최대한 뒤로 앞으로 빠르게 보내고 가져오는 거의 리듬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오늘 원래 복근, 코어. 유산세에 집중을 하는데 엉덩이까지. 엉덩이도 코어거든요. 자, 가볼게요. 한 다리씩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난이도 높이고 싶은 머금이들은 팔꿈치, 엘보를 대고 플랭크 상태에서 결토네이트로 다리를 들어주시면 돼요. 골반이 너무 틀어지지 않도록 다리만 길게 뻗어주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시선은 매트 끝쪽을 바라봐주시고 양손으로 계속해서 매트를 밀어내주셔야 돼요. 엉덩이도 자극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 동작. 더. 자, 방금 쳤던 후면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서 위아래로 헤엄치듯이 흔들어주세요. 어깨 아프지 않아요? 어깨 근육을 오늘 생각보다. 어깨 근육을 오늘 생각보다. 어깨 근육을 오늘 생각보다. 이번에 사용해서. 자,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흔드는 느낌보다 쭉쭉 뻗어내면서 헤엄을 쳐주세요. 내가 정말 수영하는 느낌으로. 목 어깨 길어지는 느낌. 자, 진짜 땀 폭발하고 있어요. 몇 초 안 남았어요. 화이팅! 배꼽에도 힘 주세요. 배꼽에도 힘 주세요. 필드님 제 얼굴 좀 확대 샷 해주실 수 있어요? 저 지금 열감과 땀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보금이들. 20초만에. 제가 땀 폭발하는 루틴이었습니다. 일단 땀을 닦아야죠. 세상에. 이번에 이 세타필 쿨링 수딩 젤 크림이 쿨링 시원해지게 하면서 진정 효과까지 얹어지는 제품으로 아주 저한테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온몸에 불타는 파이비 상태인데. 얼굴에 제가 한번 피부를 좀 더 닦아내고. 얹어볼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바르자마자 진짜 시원해요. 저 지금 땀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쨍얼이거든요. 볼이. 우와. 너무 시원해요. 세타필 쿨링 수딩 젤 크림 가장 큰 효능이 뭐냐면.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마이너스 2.4도를 낮춰준다고 해요. 운동 직후에도 괜찮지만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더운 날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피부 온도가 상승해질 때 사용해주면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아주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피부가 겉과 속의 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타필 쿨링 수딩 젤 크림이 거기엔 진짜 안성맞춥이에요. 많은 버금이들이 우리 대장님 피부가 너무 좋아요 하시지만 운동을 하면서 피부 타입이 조금 건강해지긴 했지만 선천적으로는 예민하고 좀 민감한 편에 가까워서 저처럼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들도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버금이들한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버금이들의 여름 준비를 위해서 필라테스부터 전신 운동으로 꽉꽉 채울 루틴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버금이들 오늘 루틴으로 2주, 3주, 4주, 길게는 6주까지 추천드려요. 집중해서 여름 준비 성공하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